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? 오늘의 연휴가 오네아는 대학로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런 맛집 중에 맛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안 갈 수가 없다 안 갈 수가 없다 오네아는 스콘을 파는 빵집이지요 스콘뿐만 아니라 휘낭시에 까눌레, 마들렌 등등 모두 다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밀크티도 파는데 밀크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환상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고 정산하자 나중에 들어오면 어 우리 그거 먹자 더블초코칩이랑 난 저걸 꼭 먹을게 희낭시에? 어 나도 그럼 희낭시에 두개 스콘 하나 더블초코칩 하나랑 휘낭시에 두세요 더블초코칩 하나랑 휘낭시에 두세요 휘낭시에 두세요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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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응 그리고 도시 뭐 도시 왕복 네 좋은 아침 생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